제 2회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16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너도 떨고 있니?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극복을 테마로 열립니다. 최금형 임상심리학 박사와 로렌신 의학 박사가 주제강사로 나서며 다양한 워크샵도 함께 열립니다. 홍나나 박사의 불안한 아이 줄리돌 에린김 상담가의 불안감에서 안정감으로 커플관계 회복하기 이재명 김숙기 상담가의 인생의 황혼기 상실의 두려움 새로운 시작 진리 상담가의 남자의 세계 스트레스와 불안관리 이은정 조옥순 박사의 건강한 자기 돌봄 김유리 최선 상담가의 예술치료를 통해 마음 다스리기 등록 마감은 11월 15일 자세한 사항은 한인정신건강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